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얘들아 턱밥 소스랑 아이스크림 저는 턱밥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 턱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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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게삭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깻잎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마요네즈 오징어 마지막은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이렇게 뱅 뱅 뱅 뱅 고구마 너무 맛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! 오! 구멍이네요 10분 정도 닭다리 저거 먹으면 않나요? 잡고 먹으면 더 맛있어 거짓말은 안 먹어야 돼요 짠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낙지 다리 마지막掃除 아마도 ね제는 먹고 싶 gagner 잠시만요 웹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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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웹퍽